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나를 위한 글쓰기 수업을 맡은 신상구 교수입니다. 항상 강의의 출발선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고 떨리고 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3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강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잘 전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과 내가 이야기하는 여러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강의의 첫 출발선에 선 교수자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석사 박사를 다닐 때 석사 과정 처음 들어가게 되면 학부와 달리 석사는 지도교수 체제죠. 지도교수를 정하면 그 지도교수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르쳐주시고 또 내가 공부를 일정 부분 마치면 또 내 길도 또 열어주시고 내 부모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부 일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스승의 자리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제자를 마주하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승낙을 했을 때 이 아이의 앞길까지도 미래까지도 내가 잘 이렇게 권사해 줄 수 있을까 잘 이끌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 이제 그 지도교수가 정해지고 이제 그 지도교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제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니라 학문의 길에서 나를 끝까지 끌어주실 그런 아버지가 바로 지도교수예요. 이제 그래서 이 대학에서의 어떤 지도교수는 고등학교 담임 뭐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도교수인데 이 석사 이제 박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석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지도교수님 방에 이제 연구실이죠. 연구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 은사님이신 이제 소속선생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실을 가면 이제 연구실 이제 안쪽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안쪽은 지도교수님의 책상이고 이제 문 앞에 이제 문 쪽으로는 제자의 자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서 선생님 보필하고 또 이제 항상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조교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을 전수받고 이게 이제 그 친자 우리가 이제 예컨대 친자라고 하면 이 먹을 갈면서 선생님이 먹을 갈아주면서 예전에 친자라 하면 선생님이 먹은 그 서실 그 지필묵이죠. 먹을 갈아들이면서 늘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생님이 학문을 이어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친자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고 지금처럼 이제 우리처럼 논어 명자 대학 중령이 사설을 공자에게 직접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주자에게 직접 배우지 않죠.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자의 생각을 배워나가는 이런 것을 바로 사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직접 배우는 것을 친자라 하고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사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지도교수와 그 제자의 관계 즉 같은 연구실에서 한 공간 속에서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호흡하고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또 선생님을 보필하고 또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 밥은 먹었니? 오늘 공부는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결국 이제 친자 가장 가까이에서 친할 친자를 쓰죠. 가장 가까이에서 선생님과 호흡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도교수와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상구야 또는 신군 이렇게 결혼하고부터는 신선생 이렇게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군 이렇게 이야기하고 석사관이 들어갔을 때는 상구야 이렇게 하셨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고칭도 이렇게 신군으로 신선생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신교수 이렇게 고칭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아무튼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항상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 나이였겠죠. 뭐 제가 선생님이 모실 때는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릴 때 그러니까 한 50살 정도 되었나 지금 뭐 내 나이가 지금 58 이 되니까 한 신선쯤 되었을 거죠. 그때 뭐 선생님 보면 하늘같아서 뭐 그랬죠. 그런데 내 나이 보니까 벌써 선생님 나이보다 훌쩍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이제 수업 들어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두렵다 이러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선생님이 저렇게 대단하신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시면서 야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좀 두렵다 라고 하셨으면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또 이 저 오랜 시간을 지내도 역시 강의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심의 틀림이 없다. 그래서 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진정성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새 학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의 첫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은요. 글쓰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어찌 보면 또 그 이상의 어떤 두려운 부분들입니다. 글쓰기는 이제 내 안의 나를 내 안의 어떤 내 생각들을 드러내는 과정이거든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표현의 어떤 출발점 그러니까 표현의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사실은 제 이름을 적지 않고 제가 글을 적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 동기들이나 우리 선배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신상국의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글 잘 읽었어. 예전에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글을 한 썼더니 이건 너글 아니냐? 이렇게 선배가 전화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글입니다. 그럼 곧 그 사람 자신이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에 따라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속임이 없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날까 두려운 어떤 부분들 이지요. 그래서 글쓰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나를 위한 글쓰기라고 하는 이 요가 항목을 가지고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두려운 일들을 한번 조금씩 조금씩 두려운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학부를 다니고 이럴 때 글을 써서 이렇게 강의실에 가면 우리 원사님들은 집어던져 버렸었어요. 이게 무슨 글이냐고 그러면 강의실에 있었던 그 야학생들 우리 공문과는 야학생들이 많잖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하는 그런 여자친구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에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집어던져 버리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글은 끊임없이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나를 위한 글쓰기 05 분반과 06 분반이 바로 이번 학기에 제가 맡은 분반입니다. 그런데 이 05 분반과 06 분반은 다 성인 학습자 입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 분반 일반 학생들 하고는 또 다르게 또 다른 방향에서 좀 편안하게 강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학기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간호학과 하고 특수교육 학과 애들을 주로 많이 가르쳤는데 젊은 친구들을 가르칠 때의 망가짐 하고 또 이제 어른을 어른들을 가르칠 때의 망가짐 하고 접근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이제 해나가야 해서 이제 조금 강의의 방법이라든가 이야기를 하는 어투라든가 여러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대면 강의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 그 부드럽게 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이 동영상이잖아요. 그 동영상 수업이거든요. 이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어 지금 모니터를 보고 내가 앉아서 머뭇머뭇거리면 그 자체가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불편하게 되고 또 보는 사람들이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동영상 수업은 군더더기가 사실 별로 없는 액기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어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처음 한 10분이라든가 한 15분이라든가 이 시간에는 어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또 말하는 사람이 이 그 지치지가 않는데 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 긴장된 상태를 조지를 해야 하다 보니까 어 사실은 대면 강의보다 이 동영상 강의가 아 두배 세배 이상으로 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지칠 거고 말하는 나도 어 지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점을 음 10분 그 이해를 하고 어 강의를 하는 강의자의 입장도 어 참 힘들겠구나 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어 그렇게 이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글쓰기가 아 뭡니까 이 바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글을 써놓으면 이 쓴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고 또 수정해주고 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지금 동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 입니다. 어 그래서 이 가능하면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과 부분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그 주변의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굵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것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한계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 이번 학기 조금 내가 부족한 이 있더라도 어 부족한 부분들을 너그러이 이런 넓은 마음으로 어 이해를 하면서 어 수업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어 덜 지겨우면서 좀 이렇게 이 재밌는 방향으로 또 그러면서 유익한 방향으로 강의를 어 진행을 해나갈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많이 이 성원을 보내주고 격려를 보내주고 어 무엇보다도 잘 들어주면 됩니다. 잘 들어주면 저도 힘이 나고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어 또 어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 멘트도 좀 날려주고 그죠 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어 이런 부분에서는 어 조금 부족한 게 있다라는 어 글을 남겨주면 어 감안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대면에서는 직접 이야기하고 계속 얼굴 부딪히면서 마주하면서 어 이렇게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동영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최대한 어 여러분들께서 어 감안해서 어 하기바랍니다. 어 저를 소개하자면 자율전공학부 소속입니다. 자율전공학부 소속이고 어 위덕대학에는 이제 2004년도 어 왔습니다. 어 2004년도에 이제 서류를 내어서 왔는데 음 그러니까 한 20여 년 가까이 위덕대학에서 근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예 국어국문학과에서 이제 한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어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렇게 해서 동대면입니다. 동국대는 또 이제 불교학과 아 불교학이지로 이제 조개죠. 예 불교학교이고 또 인연을 맺은 게 또 진각죠. 불교학교에 제가 또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마도 어 불교와 제가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절이라든가 시민당이라든가 마음이 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무튼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학부에서 이제 학인 학사학위는 학위는 이규보 이규보라고 하는 문학이론에 대해서 학위를 해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석사학위는 이제 악구라고 하는 한 시가 있어요. 악구시를 가지고 허백당 성현이라고 하는 분의 악구시로 학위를 했고 마지막 박사학위는 이제 심성소양론을 가지고 심성소양론이라고 하는 이 그 성경론이 이 문화 작품 속에 시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심성소양론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노가 나와 있는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적은 게 이제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이제 학사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이제 동대에서 공문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한문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번역한 책은 한 7권 정도를 문집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2000 작년인가요? 작년? 작년 재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음 치일숲이라고 하는 책을 또 이제 냈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한 권에서 두 권 정도의 책을 이제 지금까지 해서 한 20여 권 20여 권 20여 권 정도의 책을 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권역서라든가 이제 함락 관련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우리 글쓰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스토리텔링 이 책인데 스토리와 텔링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소개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또 이제 수업에서 이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수업계획서에서 이제 나를 위한 글쓰기 05 분반하고 06 분반입니다. 이제 06 분반 이 두 분반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05 분반이나 06 분반이나 다 성인 학습자반입니다. 이제 그래서 공이 지금 이제 내가 녹화를 하는 이 녹화 영상물은 05 분반과 06 분반 05 와 06 분반 학생들이 함께 이 영상을 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벌써 이제 3년째죠.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이 코로나 해서 계속 녹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작년에 녹화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뭐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 그게 용납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이전에 녹화했던 것도 있지만 올해 하는 것은 올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간이 맞춰서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 요구에 맞춰서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올해 강의 강의 하는 부분은 올해 내가 강의를 녹화를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글쓰기 05 06 분반 이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2학점짜리 이고 지금 이제 나를 위한 글쓰기 05 분반 수요일 13 14 이고 06 분반 목요일 10교시 11교시 다 야간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은 이제 야간 수업은 45분 짜리 이제 45분이 맥시멈이잖아요. 이제 주간은 50분이고 야간은 45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이 보통 보면 이 한 20분 넘어가면 벌써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유튜브라든가 이 동영상을 들으면 뭐 뭐 20-30분 지나가면 그때부터 슬슬 지겨지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그래서 한 25분 정도로 영상을 동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이 45분 수업자리를 25분만 수업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거는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 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는 엉덩이가 하는 거라고 이제 오랫동안 앉아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소한 45분 이라고 하는 수업 중에서 한 40분 정도는 이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가능하면 이제 40분 정도 에서 강의를 이렇게 1시간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간 수업에 비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아 신상우 교수가 40분 정도 밖에 5분 정도 일찍 마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05 분반은 수요일 13, 14 하고 06 분반은 목요일 10, 11 교시 이렇게 됩니다. 연구실 전화번호는 1693 입니다. 760-1693 이게 제 연구실 전화번호 이고 연구실은 지혜관 310호가 제 연구실입니다. 혹여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학교에 올 일이 있으면 지혜관 310호에 찾아와서 문의를 하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는 8596-1368 이렇게 되고 이메일 주소는 sgshin u2.ac.k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 싶어서 지금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구글 인터넷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제 얼굴이 있죠. 개개인마다 여기 보면 sgshin u2.ac.kr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처럼 우리 학교 학생들은 뒤에 전부 uu.ac.k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이 있으면 사진 등록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본인의 얼굴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사진이 없으면 그냥 상구 또는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이름이 딱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메일 여기 보면 여기에 바둑판 표시가 있죠. 이 표시에 있는 이거를 탁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해서 맨 아래 가게 되면 uclass 이게 있어요. uclass uclass인데 이게 우리가 수업하는 겁니다. uclass를 클릭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나의 강의실 됐죠. 신상구 로그아웃 이렇게 되는데 신상구 강의실 입니다. 위덕 대학교 uclass 나의 강의실 이렇게 되죠. 이 나의 강의실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 수업과 관련된 것이 이거는 교수자고 학생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강의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신청한 교과목들이 쭉 이렇게 뜨게 돼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중에 지금 수업이 나를 위한 글쓰기 나를 위한 글쓰기 06 05 06 분반 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05 분반을 클릭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여기가 강의실 입니다. 강의실 그런데 강의실 인데 여기 맨 위에 보면 클래스룸 가기 여기 있어요. 클래스룸 가기 클래스룸 가기 하면 클래스룸 가기를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나를 위한 글쓰기 05 분반 수업과 관련된 이 공간들이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리포트 숙제 있죠? 리포트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바로 여기에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시험도 이쪽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고 리포트도 이쪽 부분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업에 필요하는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가 내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클래스룸 클래스룸 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 된다. 그래서 클래스룸 가기 하면 클래스룸 클래스룸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과제를 준다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해서 과제 그 다음에 자료를 줄 때는 자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과제를 준다 하면 제가 제가 이 과제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에 오면 클래스룸에 오면 내가 만든 이 과제 여러가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벌써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클릭해 들어가면 내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 클래스룸과 클래스룸과 바로 유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께 공부가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안에 보면 대시보드 대시보드는 이 강의를 위한 보드이고 여기 출석관리 성적관리 이 모든 게 강의 Q&A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이 Q&A에서 들어와서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출석관리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출석한 사람의 리스트가 전부 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을 쳤는지 안 쳤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성적관리와 출석관리 속에서 내가 다 컨트롤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출석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내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는 조작이 되는 겁니다. 조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자 여기 들어와서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지금은 대면 수업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대면 수업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수업 설정 수업 방식 자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동영상 수업 진행합니다. 수업 이제 오리엔 자 오리엔 테이션 자 여기 이제 오리엔 테이션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3월 2일 자 이제 수업시간이 3월 2일 오후 8시 45분부터 이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9시 35분까지 이 강의가 마쳐지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이 시간에만 들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월 2일부터 해서 2주 정도 3주의 시간을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 여기에 이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업로드를 시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돼요. 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첨부파일이죠. 첨부파일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을 어 내용이 있죠. 이제 강의안이 되겠죠. 강의안 강의안을 바로 여기에 이제 그 들어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안을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강의안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안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다운받으면은 강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강의 내용을 보면서 자 여기 유튜브에 있는 이 동영상을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언제요. 1주차 지금 수업 자 3월 2일 8시 45분부터 11시 50분까지 수업은 이 수업은 이 수업은 3월 16일까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날 때 여러분들이 시간날 때 이 동영상을 듣게 되면 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듣는지 안 들었는지를 자동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동영상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등록하지 않고 수업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이제 좀 있다가 내가 이 영상이 맞춰지면 여기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올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리면 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보세요. 1주차에 첫 수업은 동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 U클래스 그죠? 이 U클래스에만 들어오게 되면 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보면 그 주 그 주에 수업이 있는 그 주에 수업이 동영상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는 또 다른 걸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교수자는 이렇게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실시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실시간 화상수업 클릭을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교수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내하고는 약속이 뭡니까? 동영상수업으로 이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니까 자 수업 내용 안내 자 뭐 이렇게 뭐 글쓰기의 글쓰기 수업의 중요성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9시 40분부터 1시 30분까지이지만 2주 뒤까지 자 16일까지 자 16일까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이제 교수자가 이제 하는 거죠 이 글쓰기 수업의 중요성 에 대해서 내가 이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했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주에 한 주 전에 또는 2주 전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메시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만 이제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첫 시간은 이제 수업과 관련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죠 배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유클래스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약속한 이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1교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